자 일단 양쪽관계의 반응식이 딱 보이면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야. 자 만들어가는 거야. 시간이 점점 점점 흐르면 계속 익숙해질 거고 점점 빨라질 거야. 자 반응식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체크한다고 그랬지. 뭐뭐? 계수 체크, 상태 체크. 계수 체크, 상태 체크. 자 그러면 계수를 싹 봤더니 와우 다 있어. 1대 2대 2대 3 무조건 써먹어야 돼. 자 무조건 써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 체크.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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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이도록 훈련해야 돼요. 기체가 아닌 게 혹시 들어있진 않은지. 집중해서 봐야 돼. 자 그래서 아 기체가 아닌 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얘는 부피에서 빠진다는 거야. 기체의 부피에서 제외됐을 거고 또 기체의 밀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도 빠져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기체가 아닌 게 들어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속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지금 11대 10입니다. 나하고 다해서 11대 10. 자 그리고 이제 분자량의 정보가 보였는데. 지금 보면 이거 봐봐.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위치를 보세요. 점점 줄고 있지. 그럼 부피가 줄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 계수가 다 있었기 때문에 보면 좌변 전체 계수는 3이고 우변 전체 계수는 5예요. 우변이 크거든. 근데 왜 이거 줄고 있어? 그렇지. 누가 제외됐다. 그렇죠. D가 제외된 거죠. 얘는 고체니까 몰수를 셀 땐 세야 돼. 근데 부피를 셀 땐 빠진다고. 그러면 부피를 셀 때는 따질 때는 자 이거 빼고 나면 기체인 물질이 ABC란 말이지. 그럼 ABC의 계수만 봐봐. ABC의 계수만 보면 좌변은 3 우변은 2. 우변이 작단 말이야. 그럼 기체의 몰수는 줄 거고. 그러면 기체의 몰수가 기체의 부피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게 설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기체의 부피 비 11대 10. 이것도 이제 ABC만 갖고 따져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는 어차피 몰수하고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전체 부피가 전체 몰수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가 11이면 여기가 10이다. 자 부피는 그냥 몰수로 볼게요. 자 11몰이면 10몰인데 기체만 본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ABC 이 세 개의 합이 11이었겠죠. D는 빠지니까. 근데 여기 지금 BC가 기체지. D는 고체니까 빠졌을 거야. 그러면 BC의 합이 10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A가 없니? 여기는 완결점이니까. 지금 이게 AB를 합쳐서 W그램을 집어넣고 반응 중간에 한 점이 나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완결이 됐을 때 다다. 이게 문제 지문에 설명은 돼 있죠. 자 그래서 D가 있지만 필요가 없어. 이 부피에는 이 부피에는 기체의 부피에는 기체만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BC가 지금 3대 2라고 돼 있는 거죠. 그 3대 2가 10인 거야. 그러면 자 이거 3대 2. N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 10을 활용해서 그러면 3대 2로 쪼개주면 너는 6몰입니다. 너는 4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자 부피를 그냥 몰수로 간주해 버리면. 자 그러면 반응이 완결됐을 때 자 B하고 C가 6몰 4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수 다 있었단 말이야. 개수가 다 있었고 지금 처음에는 AB만 넣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CD가 없었어요. 그럼 반응이 완결됐을 때 이 B하고 C가 있는데 그 중에 이 C를 봤어야 돼. 이 C가 4몰이 생성됐다. 그리고 반응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게 4몰이 생성됐으니까 이거 다 나온 거지. 이게 4몰이 생성되면 이거 개수 2배만큼 반응한 거죠. 그러면 A는 2몰 반응, B는 4몰 반응, 그 다음에 C가 4몰 생성, D가 6몰 생성.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A가 없잖아. 그럼 C가 4몰이 생기려면 A를 보면 이게 4몰 생성되려면 얘가 2몰 반응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에 있던 이 A가 다 반응했다는 얘기고 그게 얼마다? 그게 2몰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가 없는 거니까. 완결돼서 A가 없으니까. 완결됐을 때. 자 그 다음에 B, 6몰도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초기 몰수를 알 수 있거든. 지금 얘가 4몰이 생성됐으면 B는 4몰이 반응했겠죠. 4몰이 생성이니까 4몰 반응. 그럼 4몰이 반응해서 처음에 있던 양에서 4몰이 반응해서 6몰이 나왔잖아. 그럼 처음에 얼마 있었니? 그렇지. 10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가에서 이거 둘 다 기체니까 이 둘을 더한 게 전체 몰수. 그게 전체 부피하고 비례할 거고 따라서 우리 여기를 1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전체 부피를 다 몰수로 간주하고 풀었으니까. 자 그럼 뭐가 보이냐면 전체 몰수의 차이가 보이지. 전체 몰수 차이가 지금 12에서 11. 자 1이 줄었고요. 1이 줄었고요. 11에서 12니까 여기도 1이 줄었지. 자 양쪽 관계는 늘 정해진 비대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한 번 진행될 때 줄어드는 폭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변화의 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서 나를 올 때 나에서 다를 올 때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반응량도 1대 1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양이 반응한 거네. 만약에 차이가 1대 2였다면 반응량이 1대 2였을 거야. 근데 여기가 차이가 1대 1이기 때문에 반응량이 1대 1이다. 그래서 이 전체 몰수를 제시하는 문제는 전체 몰수 차이가 반응량과 비례한다. 요거를 이제 활용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반응이 똑같은 양이 두 번 반응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A는 다 소모됐지. 그럼 2몰이 다 없어졌어. 가에서 다까지 올 때 2몰이 다 없어졌어. 근데 그게 1대 1로 반응했다고. 그럼 여기 얼마 남았니? 그렇지. 반 반 반응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아 A가 1몰만 반응했구나. 그러면 1몰만 반응했으니까 1몰이 남은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올 때 A가 1몰 반응했고 자 우린 개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1대 2대 2대 3 이렇게 반응한 거지. 그럼 B의 양도 알 수 있겠네. 1대 2. 1몰이면 2몰 반응하니까 여기서 2몰 반응하면 B가 몇몰 남았다. 그렇지. 8몰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2몰이 생성됐겠고 그 다음에 D도 3몰이 생성됐겠죠. CD는 없던 거니까 이 개수비 만큼 항상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나용기 안에 1몰, 8몰, 2몰, 13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D는 잊으면 안 돼. 고체야. 그러니까 얘는 부피에서 빠진 거야. 그럼 부피에서 빼봐. 부피에서 빠지니까 남은 거 1, 8, 2 더하면 11. 그러니까 이 11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아닌 게 있으면 부피에서 제외된다. 몰수는 존재하지만 부피에서는 제외된다. 자 요거를 이제 활용해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나용기 안에 한번 봐봐. 나용기 안에 지금 A1몰이 2X고요. D3몰이 3X야. 그러면 몰수하고 질량관계, 몰수하고 질량관계 이 두 개가 보이지. 그러면 AD에 대해서는 몰수와 질량, 몰수와 질량 이게 보이니까 AD에 무슨 비를 알 수 있겠다. 그렇지. 분자랑 비를 알 수 있겠다. 우리 화원에서 넘버원 공식 넘버원 공식 제일 많이 쓰는 거 MN은 W MN은 W, MN은 W니까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몰수하고 질량비가 나오면 아 분자랑 비를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분자랑 비를 구할 때는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비이기만 하면 돼요. 꼭 1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꼭 1몰에 대한 질량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1몰에 고집하면 분수 계산이 많이 나올 거야. 물론 여기에서는 1몰로 둘이 줄여도 자 분수가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분수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그냥 2몰이어도 되고 3몰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비가 분자랑 B다. 라는 것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암살해 봅시다. 자 1몰이 2X고 얘 1몰이 그냥 X겠지. 그럼 1몰이 2X, 1몰이 X. 그러면 질량이 2대 1이니까 분자량도 2대 1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A하고 D에 분자량 B가 튀어나오네. 그래서 분자량 B가 2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D에 분자량 B가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A, B의 분자량이 두 개가 있었어. A, B. 32대 17이래. 그러면 이 숫자를 그대로 쓰려면 이걸 32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A를 32로 보면 그러면 D는 16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몇 개가 확보가 됐냐면 A, B, D. 3개가 확보다 했지. 분자량이. 그럼 여기 우리 물질은 총 4개잖아. 그래서 물질이 총 4개인데 3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좌변, 우변 질량이 같다. 분자량과 관련해서 이 개수하고 연결시키면 좌변, 우변 질량이 같다를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물질이 3개면 2개만 알면 되고요. 물질이 4개면 3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할 때는 그거를 나머지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분자량을 찾되 시험지 여백에다가 다시 쓰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공간도 더 필요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출제자가 준 이 반응식을 그대로 써달라는 거야. 문제지 어차피 제일 위에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래서 분자량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면 돼. 자, A는 32 그러면 B는 32, 17이면 D는 16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32고 자, 그러면 B가 여기 17 그 다음에 여기에 D 자, 여기가 16이다.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좌변, 우변 질량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럼 32짜리 하나 17짜리 두 개 반응하면 C 두 개와 D 세 개잖아요. 그러면 좌변, 우변 질량 같다 해보자. 32하고 자, 17짜리 두 개면 34니까 34, 32면 어, 66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6짜리가 세 개니까 48 어, 48 그러면 18이 남죠. 근데 C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얘 분자량은 얼마가 된다? 어, 얘 분자량은 어, 그 이렇게 되겠죠. 좋은 문제네. 9가 나왔으니까 어, 좋은 문제네. 자, 그래서 C의 분자량이 확보가 돼야 이제 거기 구하라는 거 지금 A와 C의 분자량 B가 필요하죠. 그럼 A와 C의 분자량은 32대 9입니다. 자, 그거 써주면 되겠고요.